나는 배우이자 라디오 DJ 나는 펜싱 선수이자 지도자 나는 라디오 2개월차 나는 베테랑 호스트 나는 라디오가 저임인 새싹 게스트 나는 시아 본비의 슈퍼맨 아빠 나는 운우 정우의 슈퍼맨 아빠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비공감 댓글 아침봉 수요일 코너입니다 비공감 댓글 시작했고요 오늘은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찐아버지 펜싱 선수 김준호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기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듣고 있거든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보고 하면 되나요? 여기 카메라 안녕하세요 펜싱 선수이자 운우 정우 아빠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김혜지님께서 와와 준호씨다 너무 잘생겼어요 준호씨 아주 징합니다 어메이징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라디오 출연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엄청 긴장을 하셨는데 근데 그 첫 라디오 중에 사실 제가 완전 베테랑은 아니거든요 너무 잘하시던데요 잘하기는 하는데 완전 베테랑은 아닌데 왜 아침봉에 출연을 하시기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선수촌에 있으면서 훈련하면 라디오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밖에 나와서 하다보니 운전할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좀 우연치 않게 가다가 형님 거를 듣게 되는데 아 그래요? 처음 찾아봤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제 형님 거 말고도 이제 라디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또 마침 또 이렇게 아 그렇구나 자리 같은 기회가 돼서 너무 설레고 아 감사합니다 제 라디오를 또 재밌게 네 찾아봤었어요 이러니까 오히려 제 입장에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 라디오를 아예 들으신 분이 아니라면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스타일은 어떤 거지? 라고 하는 접근할 때 어려운 게 있는데 오히려 어떤 스타일인지 아니까 편하게 그럼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준호 씨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김준호 선수하면 2020년 도쿄올림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금메달로 온 국민을 기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많은 방송에서 사실 이 메달이라고 하는 거에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금메달을 땄을 때 기분은 어떤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펜싱으로서의 제 자랑은 아니지만 단체전에 있어서 모든 시합을 제가 금메달을 다 따봤거든요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그토록 근데 올림픽만큼은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꿈의 무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첫 올림픽을 나가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딱 거기서 이제 금메달을 따니까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공감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저한테 처음으로 아 진짜 수고했다 준호야 약간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의 정말 저에게 수고했다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마음껏 칭찬해도 될 정도의 처음이었어요 어떤 뿌듯함 네 와 아니 그래서 준호씨가 사실 저희가 초대를 해드리는 거니까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보라를 통해서 제가 자랑을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준호씨가 펜싱 검을 사인까지 하셔서 저에게 이게 시합용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만약에 펜싱하고 싶으시면 그 칼 들고 가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 부럽죠 네 부럽죠 이건 저만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부럽죠 네 감사합니다 준호씨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또 준호씨가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잘생긴 외모다라고 느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기셨네요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도 뭔가 길거리가 길거리를 다니면 명함 같은 거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근데 학창시절에는 사실 저희가 운동만 했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반사기였거든요 그리고 뭐 훈련할 때는 뭐 핸드폰은 반납하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운동 시절은 아무것도 운동했을 때의 시절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네 진짜 운동만 했습니다 진짜로 아 그래야 국가대표가 되고 그래야 올림픽에 나가서 그 메달을 딸 수 있는 거군요 어쩌면 사실은 메달도 상관없어 내가 생각할 때 올림픽에서 한 나라의 대표가 된다는 건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해야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아 지금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네 마음껏 즐기세요 마음껏 즐기셨습니다 아니 청취자 여러분이 김유정님이 김준호 선수 나오시니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아이돌 같으세요 라고 하셨고 이문혜님도 아들 둘 아빠 맞나요? 대학생 한 분이 와서 앉아 계시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정말로 저는 여러분 앞에서 실물을 보고 있잖아요 청량합니다 정말 청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저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둘 다 5월생이고요 또 이제 슈돌이라고 하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랜선 이모 랜선 삼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아이들의 인기를 언제 실감하세요? 아이들의 인기는 이제는 뭐 어딜 가면 이제 먼저 운후와 같이 있으면 이제 운후 먼저 알아보고 알아봐 주시고 그때 어르신들이 특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딜 가도 이제 제 김준호가 아닌 운후 아버지 오셨네부터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면 이제 운후가 조금 많은 사람들 분들께 좀 알아봐 주시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김준호 선수가 개인이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어? 나의 아이가 엄청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 주네 이 사랑은 또 완전 다르죠 하 이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조금 아들한테 좀 그런 거지만 그러는 건 좀 그렇지만 좀 질투 아니고 좀 서운함을 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도 아 나를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네일리드민 이런 거 있잖아요 운후가 절 닮은 건데 많은 분들이 어? 김준호씨 운후 닮았네? 이렇게 하시니까 아 주객이 전도네 네 조금 아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슈돌 촬영하셨으니까 알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하는 건 거의 없죠 그거 아빠와 제작진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랑은 아이들이 다 독차지하고 그죠? 저 그 기분 이해합니다 아 하셨잖아요 네 사실 시작한 게 없어요 제가 다 했어요 제작진이랑 준호씨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은우도 어리니까 다 준호씨랑 제작진이 하는 건데 그죠? 네 네 저희처럼 나이도 직업도 운동신경도 다른 김준호씨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의 상황에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을 해드릴 테니까요 50원에 유료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마스크팩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질문을 받는 동안 근황토크를 좀 더 해보면 얼마 전에 둘째 정우의 돌이기도 했고 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첫째 은우한테는 어떤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상호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상호명은 안됩니다 뭐뭐 땡땡 이렇게 두 글자인데 어떡하죠? 아 렛땡 버스 있잖아요 장난감 그 캐릭터? 캐릭터 이름은 얘기해도 되나? 타땡 네 맞아요 타땡을 좋아해서 은우가 그래서 은우가 저도 평소에는 아 타요는 괜찮대요 타요 괜찮아요? 마음이 편하네요 은우가 자동차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소속팀에서 있으니까 훈련하고 주말에 집에 가면 아빠가 올 때 뭐 사올까 하면 트럭 사달라고 큰 트럭 사달라고 요즘에 또 중장비 엄청 좋아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씩 사다주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통해서 그냥 타요 주차장을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네 그럼 1년 치를 좀 안 사줘도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한 20대 이상은 주차되는 걸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아마 나이대가 중장비를 엄청 좋아해서 그런 데 데려가면 되게 좋아요 공사장이요 그래서 저는 한때 정말 아파트 공사하는 데가 진짜 많잖아요 거기에 한 30분씩 있었어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막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들이 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멍하니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는 그 분리수거하는 차 있잖아요 그럼 뭐가 달려 있잖아요 그 분리수거 이제 쌓아놓은 그 뭐라고 그럴까 크레인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로버트처럼 보이나봐요 그래서 뭐 그거 수거할 때 아이랑 가서 한 또 15분씩 보고 그랬습니다 좋아합니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논쟁이 있었거든요 몇 살까지 어린이로 봐야 되냐 몇 살까지 어린이날을 챙겨줘야 되나 준호 씨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게 참 애매한 게 몇 살까지라기 좀 보다는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중고등학교 때도 어린이날이면 그냥 저는 좋았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도 네 그때도 좋았어요 일단 빨간 날이고 그리고 뭔가 아직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뭔가 부모님한테 뭘 받을 거라는 그런 설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두 아드님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도 어린이날 준호 씨에게 아빠 어린이날인데 돈 줘야지 라고 하면 아빠 뭐 줘야지 라고 하면 그때 선뜻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조금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괜찮았지만 나의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돼서 나에게 뭔가를 바란다면 그건 안 된다 용돈을 달라고 한다 어린이날이니까 좀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이렇게 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거 정도 사줄 수 있는데 선물까지는 선물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용돈을 달라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저희끼리는 나름대로 저희 청취자하고 저희끼리는 합의를 본 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이날을 챙겨줘야겠다 이유가 따로 있나요? 왜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부터는 청소년이니까 청소년으로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어린이날로 어린이날을 만끽할 수 있고 어린이라고 우리가 정하자라고 나름 합의를 받거든요 이건 근데 저희까지 합의니까요 너무 부담을 안 가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준호 씨께 질문을 드리면 이거 굉장히 뻔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됐구나라는 건 언제 느끼세요? 아 그냥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느낄 때는 오랜만에 집에 갔을 때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내거든요 근데 갔을 때 자주 못 보지만 그 작은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 저를 보고 뭔가 아빠인 것처럼 안아달라고 하고 달려올 때 그때 조금 아 그래도 아이가 내가 아버지라는 걸 좀 알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아 그냥 그때 조금 저는 진짜 이제 스케줄이 많거나 보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진짜 근데 제가 열연을 하고 있을 때 열연을 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됐구나 그리고 제작진들이 해달라는 거 시키는 대로 다 할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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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6837님이 준호님 아이들이 펜싱을 하고 싶다면 시킬 건가요? 펜싱이 굉장히 멋있는 운동 같아서 저희 애들도 시켜보고 싶은데 준호님은 몇 살부터 하셨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 진짜 그거 궁금해요 혹시 아이들이 펜싱을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어 다른 데서도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운동은 안 된다라는 주의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정말 아이들이 원한다면 경험 정도는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운동의 길로 가겠다고 하면 하 아직까지는 조금 아 그게 너무 힘든 건 아니까? 네 그러면 준호씨는 몇 살부터 펜싱을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 칼을 잡은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작았어요 어 이 표현 뭔가 되게 멋있네요 칼을 잡은 건 아니 이 표현 뭔가 되게 아이 뭐랄까요 이거 무협지에서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예 멋있네요 그런가요? 예 어떠셨나요? 그 처음 첫 칼을 잡았을 때 어 첫 칼보다도 처음 제가 펜싱이라는 걸 모르고 그 장면을 봤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쵸 멋있죠 펜싱이라는 걸 모르고 갔는데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이나 이런 마스크 같은 걸 복장이 또 멋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착용해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지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 남자 아이들에게 운동은 우선은 태가 멋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멋있음이 있어야 맞아요 조금 더 호기심도 많이 가고 맞아요 어렸을 때 태권도를 왜 배우고 싶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도복 때문이거든요 도복의 그거 태권도 배우셨어요? 아니 전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는데 그 도복의 띠 네 그거가 엄청 영향이 컸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준호씨가 추천곡이 한 곡이 있습니다 그 추천곡을 듣고 와서 비공감 댓글을 시작할 건데요 싸이에 기댈 곳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제가 선은촌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시합 준비하면서 힘든 운동상도 힘들었고 그리고 운동도 힘들지만 뭐 상황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좀 있었을 때 어..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있어도 지인들이 있어도 제 힘듦을 다 말하기가 조금 아.. 그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자기 전에 이제 노래를 듣다가 이 싸이에 기댈 곳이라는 노래를 접하게 딱 됐는데 가사가 약간 확 와닿는 네 그래서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럼 김준호씨의 추천곡 싸이에 기댈 곳 듣고 올게요 또.. 놀러ется 당신의 이 아침에 별일없는 보통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아침봉이고요 수요일 코너죠 비공감 댓글 펜싱 선수 김준호 선수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립니다 실시간이 그래서 우리 청취자인 봉그레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을 조금 더 받고 비공감 댓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윤주님이 김준호님 은우 아버님에게서 벽이 느껴지네요 완벽 운동도 육아 말씀까지 너무 잘하시는 준호님 혹시 펜싱 말고 연기 도전하고 싶은 생각 없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연기 사실 제가 카메오 출연을 두 번 정도 했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어? 생각보다 네 재밌었나요? 힘들었습니다 아 그죠 그건 뭐 하던 게 아니었어요 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제가 좀 범접할 수 없겠구나 라는 걸 좀 그때 느꼈기 때문에 네 연기는 지금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어 근데 이제 방송은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네 하고 싶습니다 네 이혜진님이 준호님 어릴 때 장래 희망은 뭐였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항상 물어보면 그냥 그 흔히들 쓰는 남자 아이들이 흔히 쓰는 그냥 경찰관 어 어 과학자 아 과학자 그렇죠 저희 때 대통령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군인도 있었어요 당연히 되는 건데 생각해보면 그냥 안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우리 어릴 때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4864님이 뭉쳐야 찬다 최혜선수에요 크로서 정확하게 올릴 때 너무 멋있어요 본업 때문에 자주 못 나오시지만 준호 선수 골 기다립니다 혹시 펜싱 말고 다른 운동화는 재밌는 게 있으실까요 어떨까요? 네 다른 운동? 네 어 요즘은 제가 골프를 입문해가지고 아 골프 재밌나요? 재밌던데요 아 그래요? 네 다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하지 않는데 네 골프를 시작하신 분들은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왜 이제야 만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대신 그런 것도 느꼈어요 왜 이제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걸 만나서 제가 지금 막 힘들고 고민하고 약간 이런 스포츠더라고요 왜냐면 펜싱 같은 경우는 상대성이다 보니까 움직이면서 하는 동작에서 거기 안에서 액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안 맞으니까 답답하고 여기서 또 막 저는 운동선수다 보니까 또 이거를 막 이겨내려고 하는 요즘 그런 재미에 좀 빠져 있습니다 네 5044님이 저희 아이가 비인기 종목 운동을 하는데요 아이가 너무 재밌어해서 부모로서 지원을 해주지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번에 소년체전 나가는데 국대준호님의 응원과 조언 부탁해요 아이 이름은 한서입니다 아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제 펜싱이 어느 기점 올림픽을 통해서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고 했던 그 시점 이후로 또 그때 또 멋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주목을 많이 받긴 했지만 사실 펜싱도 비인기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5044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한서 친구에게 조언과 응원해 주신다면 뭐라고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도 펜싱이 정말 뭐 지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지만 저도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펜싱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걸 왜 하냐는 뉘앙스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너무 가슴 아프겠다 그래서 그때도 그 어린 마음에 비인기 종목이지만 여기서 1등을 하면 그래도 1등이지 않냐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란듯이 보여줘야겠다 아무리 비인기 종목이더라도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이 사연 보면 그래도 소년체전에 나간 정도면 실력이 있는 재능이 있는 친구 네 선수거든요 그래서 비인기 종목이더라도 이번 소년체전에 나가서 부상 없이 좋은 성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한서 파이팅 한번 해 주세요 네 한서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서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딱 준호 선수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비인기 종목인 거 상관없다 내가 잘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김준호 씨와 비공감 댓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도 사연 들으시면서 의견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볼게요 네 8209 님의 사연입니다 연년생 아들 둘을 뒀습니다 이 녀석들은 눈만 마주치면 싸우려고 해요 옷도 절대로 안 물려 입으려 하고요 장난감도 똑같은 거 사달라고 하고요 저도 집안의 둘째라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둘째를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러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게 아무래도 그 준호 씨 아이들 보면 네 굉장히 은우가 동생 정우를 아기라고 하면서 굉장히 잘 돌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비법이 있을까? 아마 아이 둘을 키우는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사연 읽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두 아이들 절대 물러서지 않는 첫째와 둘째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 둘째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아들들이다 보니까 먼저 형한테 조금 더 해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은우가 자연스럽게 동생을 챙겨주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성별은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서열을 알려주는 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첫째 아이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서열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오빠랑 너는 달라 한때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오빠가 뭔가 하겠다고 하면 근데 너는 달라 오빠가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네 네 그렇게 준호씨는 어떤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 사연 보내주신 그 8209님의 조금 뭐라 그럴까 저도 첫째여가지고 둘째의 심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 동생을 봤을 때는 아마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조금 다르게 해주셨거든요 그때마다 동생한테 항상 미안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준호님은 약간 이런 의견이구나 그냥 둘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첫째에게 잘해주시다 보면 둘째는 알아서 알아서 제압이 될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아 뭐라 그럴까 근데 나중에 크면 첫째가 또 둘째 더 잘 봐 저는 지금 잘 보고 있거든요 그건 정말 첫째니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둘째 동생한테 그 얘기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조금 이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는 해드릴까요? 네 동생이 저랑 완전 다른 이미지에요 네 근데 어렸을 때 동생은 쌍꺼풀도 없거든요 네 근데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콤플렉스였다는 거예요 왜 형만 가지고 있고 왜 아빠 하나 뭐 할머니 부모님 왜 형만 잘해주고 형만 왜 쌍꺼풀 있고 왜 형만 이렇게 네 해서 한번은 동생이 저한테 오더니 성인 되고 나서 네 형이 다 가졌으니까 네 내 쌍꺼풀 형이 만들어줘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 만들어 달라는 건 혹시 네 이제 그런 건가요? 정말 만들어 달라는 건가요? 보내달라는 거죠 아 그래서 만들어 주셨나요? 그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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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네요 준호씨 그러면 다음 사연은 준호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고윤정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조카가 곧 새돌인데 할머니랑 이모인 저를 보면 간식 사달라고 조릅니다 저와 엄마는 당연히 너무 예쁘기 때문에 사주려는 편인데 여동생은 간식 사주면 밥 안 먹는다며 사주지 말라고 합니다 간식 조금 주는 게 죄는 아니잖아 아이 아빠인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정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부모에게 아무리 할머니고 이모고 고모여도 무엇을 할 때는 아이 부모에게 꼭 물어봐야 된다 이게 호의이기 때문에 친절이기 때문에 조금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 대한 모든 루틴이나 이런 거에 제일 첫 번째는 그 아이의 부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윤정님 만약에 싫다고 하면 여동생이 간식 사주는 게 싫다라고 하면 그때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윤정님의 호의 때문에 여동생은 계속 양육을 하는 건 결국 여동생이잖아요 그 호의의 작은 호의 그 간식의 호의 때문에 여동생은 계속 고생할 거거든요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아니 왜? 왜? 어? 왜 이모는 주는데 왜 안줘? 이러면 그때부터 무너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호씨는 어떠세요? 그럼 제가 잘못했네요 아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건 제 생각이고 저는 준호씨 생각 얘기하시면 돼요 준호씨를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도 된다 조금 고모의 그 이모 이모? 아 이모 이모의 그 심정을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아내가 안 주는 편인데 네 저는 몰래 조금씩 주는 편이거든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 표정 짓고 너무 달라고 하니까 아 근데 아내분이 양육의 많은 부분 그러니까 뭐 같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준호씨도 같이 하실 텐데 아내분이 아마 그런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니까 아마 제 말대로 하시는 게 좀 좋으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진짜 이제 운호한테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단호하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엄마한테 혼나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운호를 설득을 시켜야겠다 그러면 다음 사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6384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저는 7살 연하남이 고백해와서 유교거리라 살짝 고민 중인데요 비슷한 또래를 만나야 할지 마음이 끌리는 연하남을 만나야 할지 고민입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상연하 커플의 장단점 부탁드려요 꼭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준호씨도 연상연하 커플이죠? 저는 제가 5살 연하부 어떤가요? 이 6384님에서요 장단점 선뜻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나요? 저는 남자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연상을 만나서 지금 아내를 5살 연상인데 연상을 만나면 남자 입장에서 좋은 점은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엄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렇게 잘 챙겨주고 약간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단점은 아 단점 없다고 했었는데 와이프한테 네 근데 단점은 어 이제 약간 잔소리처럼 이렇게 들릴 때가 좀 있거든요 아 그게 약간 그런 건가요? 연상이기 때문에 그 잔소리의 정도가 조금 더 세게 들리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괜히 똑같은 말이어도 누나라는 생각에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여자분이시잖아요 네 저는 연하남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6384님이 자랑하려고 보내신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봤을 때 6384님은 마음은 이미 정해놨다 이미 근데 이거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은 친구들한테 자랑하려는 걸로는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전국방송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준호님 방송 나오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연상연하여서가 아니라 그냥 준호님의 아내분이 준호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맞아요 느껴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많이 사랑하다 보면은 작은 거 하나까지도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고 그렇게 관심이 가다 보니까 잘 챙겨주고 있구나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연에 대한 본글에 여러분의 의견이 있는데 이은자님이 와우 연하남을 키우신다는 마음으로 만나신다면 가능 이문혜님이 연상인 남편과 살아도 동생 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생각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연하를 만날 거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첫째 아이가 이제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가 세 살 차이 나거든요 둘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세 살 더 어려요 네 근데 수준이 맞아요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이문혜님이 보내주신 이 글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저도 아이 키우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더라고요 네 8905님이 5월 25일에 결혼하는 예비신랑입니다 예비신부가 애는 다섯 낳자고 하는데 애 많이 낳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힘들 것 같지만 대가족을 만들어보고 싶어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그래도 요즘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너무 대단하신데요 그렇죠 대단하죠 그리고 또 신부가 다섯 낳자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좋은 신부를 만나신 것 같은 아 혹시 그럼 준호씨는 셋째 생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아니 근데 갑자기 오늘 갔는데 아내분이 나는 다섯 명을 꼭 만들어야겠다 아이를 이 지금 8905님의 신부님처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찬성하시겠어요 찬성은 안 되죠 힘들죠 8905님 이제 준호님께서 준호씨가 이제 곧 결혼이시라고 하니까 좋게 말씀하신 건데 우선 첫째를 나와보세요 첫째를 나와보시고 결혼하시는 분과 그때 이제 다시 상의를 해보시면 그때 상의하셔도 늦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대단하다 그렇죠 그런 말씀 정확하세요 정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혹시 신뢰될까봐 그럼 그런 경우에 많이 놓이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특히 어르신들은 TV에서 보던 귀여운 아이니까 정말 이렇게 쑥 다가오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준호씨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사실 할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뻐해 주시는 건 제가 이렇게 답변하신 거 보니까 정말 착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촬영할 때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오면 저는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했거든요 어떻게 거절하세요? 안됩니다 아이가 놀라 상황은 설명은 들어요 아이는 TV에 출연하는 걸 모르고 이렇게 하시면 아이가 굉장히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화내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어르신의 얼굴을 갑자기 만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르신도 놀라시지 않으실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상황 설명을 해서 저는 이제 단호하게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까지가 저는 좀 힘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성향 차이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였고 준호 씨는 이제 다른 방법이 있는 거고 근데 아마 이럴 때는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504님도 아이를 우선 먼저 생각하시는 거 그 다음에 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거절하는 거에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다 보면 거절도 늡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준호 씨랑 이제 인사 나눌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광고 나가는 동안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근황 중에 가장 중요한 근황을 빠트렸더라고요 준호 씨가 지금 소속사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소속사를 원하시는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소속사를 말해 있으면 들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뭐 회사명은 아니지만 난 이런 곳과 일하고 싶다 아 저희 회사 같은 곳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따뜻하고 뭔가 저희 소속사는 기본적으로 연예인이 잘 나가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너무 잘 나가면 너무 바빠지면 무서워하고 아 저도 그런 것 좀 원치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일할 수 있고 천천히 어쨌든 많은 업계에 계신 분들 우리 준호 씨가 지금 소속사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끝인사를 나눠볼 차례인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 정말 이 라디오 제가 첫 라디오지만 이게 조금 진짜 묘한 매력이 있는 게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연 듣고 또 그거에 답변드리고 이런 거에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조금 그거에 조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준호 씨 더 깜짝 놀라는 얘기 해줄까요? 막 전화도 연결할 수 있어요 저도 엄청 깜짝 놀랐어요 사연자랑? 사연자랑도 가능하고요 뭐 지금 여기 리포터로 계시는 분이라고 아 정말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아 벌써 끝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다음에 한 번 또 한 번 저희 스튜디오로 놀러와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준호 씨가 추천해 주신 곡인데요 끝곡으로 임재범의 비상 들으시고 저도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었지요 그렇지만 나는 제 다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보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은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어랫동안을 움츠렸던 달게 하늘로 더 넓게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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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벙 에러우 그리고 너는 누구나 암기아 음 음 음 음 음